내 안의 푸바오 푸바오가 다시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푸바오가 다시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많은 팬들에게 정말 기대되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푸덕이들은 푸바오가 한국에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중국이 적용되지 않은 푸바오는 무한으로 구르기를 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랑감을 구해서 얻는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푸바오를 한국에서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